안녕하세요. 내집장만TV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등촌역 초역세권 도보 약 3분 거리에 나와있는 신축아파트에 나와있고요. 증미역까지는 도보 7분, 많게는 10분정도 천천히 걸어도 10분이면 충분히 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총 4개동으로 이어져 있는 아파트고요. 제가 서있는 여기는 4층 옥상정원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셔도 되실 것 같고 아니면 아이들이 노는 그런 공간으로도 넓은 옥상정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 밑에는 상가와 오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서있는 기준충서부터 위에까지는 전부 다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 부호선에 많은 분들이 많이 원하셨던 그런 입지의 아파트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하루에도 수십 명씩 왔다갔다 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오늘 차량해드릴 타입은 77타입, 방 4개짜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4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정말 착한 가격으로 거품 빠진 분양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셔서 같이 집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올라가서 집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사이즈가 넓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가 77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는 키 큰 장으로 총 4칸 하나, 둘, 셋, 넷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밑에는 띄워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전신 거울로 해갖고 나가시기 전에 용모가 단정한지 그런 걸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일괄소등 스위치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는 중문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타입은 여기에 중문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중문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다가 중문 설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거실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거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실 같은 경우는 지금 폭은 4미터가 좀 넘어가고요. 이쪽에는 TV 놀 수 있는 아트월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튼튼하게 잘 지워놨고 벽거리로 할 수 있게끔 다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우측 같은 경우는 여기 쇼파 놓는 자리인데 쇼파 같은 경우는 5인용이나 아니면 기역자 쇼파 충분히 들어갑니다. 보통 쇼파가 제가 서 있는 이 위치까지 충분히 자리를 찾았는데 TV를 놓는다고 했을 때 공간이 상당히 많이 넓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도 막힘 없이 앞에 다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바깥쪽으로 한번 좀 보시면은 앞쪽이 전부 다 뚫려 있어가지고 답답함 없이 지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중앙에는 우물형 천장으로 층고도 상당히 높은 효과를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거실과 대면용 주방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D급자 주방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게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식사를 안 하신다 그러면은 여기 식탁 조명 등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을 이렇게 놓고 양쪽으로 앉아서 식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가스렌지 1구랑 하이라이트 2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 인덕션이랑 하이라이트가 섞여 있는 것보다도 금액대가 훨씬 더 비싼 상품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후드도 상당히 크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주방 안쪽으로 다용도실이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선반이 기본적으로 두 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2단으로 설치하시는 세탁기랑 워싱타워가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세탁기랑 워싱타워가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쓰시는 분은 이쪽이나 아니면은 반대쪽으로 해갖고 호수를 좀 연결해갖고 물만 빠지는 데만 연결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이쪽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이거를 접어서 별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공간이 상당히 아까워요. 여기 이제 세제나 이제 그런 것들 놓고 쓰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김시냉장고 한 칸짜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공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과 주방 다 설명드렸고 안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던 모든 타입에 비해서 가장 커요. 이 77 사이즈가 안되는데 77 사이즈가 세대가 몇 세대가 안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도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다용도실이 살짝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분 키우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다가 해도 정말 잘 들기 때문에 물도 뿌릴 수 있고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캐리어 약 한 3개, 4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공간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캐리어는 잘 안 쓰시니까 이런 데다가 공간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위쪽에는 자동 건조기, 빨래 건조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뒤쪽으로는 자 이렇게 이제 화장대가 설치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방에다가 화장대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레스룸이 여기가 상당히 커요. 모든 타입에 비해서 가장 큰 사이즈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이쪽으로는 지금 시스템 헹거가 기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현재 지금 빈 공간이라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시면은 좀 더 많은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대피 공간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신축이다 보니까 터치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대가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부부 욕실 안쪽에는 잠깐만 비춰주시겠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뭐 용변을 보시거나 샤워를 하실 때 또 여기서 이제 다 이제 문을 열고 하실 수 있는 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젠다이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고 수납 안방 수납장인데도 상당히 많은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슬라이드 선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해바라기 수전 포함된 샤워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튀기지 않게끔 유리 문까지 설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안방 보여드렸고 이제 두번째 방, 이제 지나가서 두번째 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번째 방 같은 경우도 이쪽에 지금 복도를 따라서 오는 첫번째 두번째 방인데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사이즈가 작지 않은 사이즈, 상당히 큰 사이즈인데 방 4개가 전부 다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도 지금 막힘없이 해도 정말 잘 들어오고 여기는 침대, 책상, 옷장 다 들어가고도 충분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아이가 크다, 작다 그거 상관없이 방 사이즈가 정말 다 큽니다. 자 그리고 입구, 주출입구에서 나와서 좌측편 여기도 사이즈가 옆방이랑 똑같이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복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복박이장이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딴 인분이 있다면 딸방으로 쓰시는게 가장 좋죠. 모든 아파트에는 이 복박이장이 첫번째 방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하나 빠뜨린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각 방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마지막 네번째 방 자 여기는 한 10자 정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안방을 제외한 여기가 이제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10자, 10자 정도 나오면 충분한 사이즈고 여기도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각 방마다 공기, 청정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방에 비해 반대편 뷰를 바라보고 있고 여기는 앞동과 지금 옆에 있는 이거는 이제 오피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피스 사무실 이렇게 해서 방 4개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욕실에는 비대는 빠져 있어요. 여기는 안방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똑같이 젠다이선만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살짝 매립식으로 해가지고 변기에 물 담는 이 부분이 살짝 들어가서 이만큼의 공간을 더 확보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욕조도 제가 누워도 충분한 그런 사이즈의 욕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축 아파트 9호선 초역세권에 나와 있는 아파트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77타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크고 가장 넓고 그리고 금액대에 비해도 가장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것은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매집장만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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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